하나, 둘, 셋, 열다섯 개 맞죠, 칠, 사, 아이고. 1톤은 나왔습니다, 1톤. 1톤은 나왔습니다. 1톤.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1톤. 인간 기준기를 했습니다. 이거 집에 갖고 가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도망고파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지. 아, 가죠, 가시죠. 아, 허리 아파. 좋아, 좋아, 좋아. 먼저, 여기 더 풀어야 돼, 여기. 어? 현중이다, 현중아. 어? 오빠, 안녕하세요. 야, 좀 봐라. 너 와닐지 않나? 현중아. 네. 너 지금 막 피곤하잖아. 내가 갖다 피를 풀어주기로 와봐. 내가 갖다 피를 풀어주기로 와봐. 내가 갖다 피를 풀어주기로 와봐. 못 봤다 오늘 당하겠구만. 딱 지고. 딱 지고. 그래. 형 이렇게 해야 드라마야. 그래. 우리 빠지시다. 우리 빠져야돼.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 야, 드라마 찍으세요, 드라마. 야, 우리 빠져줘. 유일한 둘이, 둘이 드라마야. 우리는 다큐대가 다큐. 이게 SBS 미래 드라마 미래 시리즈지. 그래. 아. 드라마 좋다. 근데 확실히 물 뿌리는 게 다른데요, 오빠? 네. 각도가 있어요, 오빠. 아, 그럼 물 한 명 주세요. 물 뿌리는 각의 짐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게 살아있어. frightening. 아, 오빠. au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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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 au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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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하, 웃어야 돼 하하하. 웃어야 돼, 웃어야 돼. 고생擊 mie의 Doo быстро. 하하하.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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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우 미쳐져요? 아 시원해. 컷! 오케이. 이제 다음 신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이거 딱 끝내죠. 두 사람이 또 이제 마무리 이제 엔딩 신입니다. 잘 찍어주세요. 형 이거 뭐 속는 것 같은데. 부담되네요. 큐! 많이 힘들었지. 오늘 굉장히 많이 힘들었대. 아! 아! 진짜! 죽는 거 죽겠는데. 왜 와서 짜증나게 하는 거야. 오빠 지금 된다고 하는 거 안 보여. 비행기 죽겠네 그냥. 아니. 아니 그래 내가 돈이 많아. 하지만 오빠를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왔잖아. 돈이 많으면 날 주던가. 돈이 많으면 날 주던가. 아 진짜. 그래 그래 돈을 주던가. 아니 지금 야구는 오빠는 뭐. 오빠. 제발. 제발 그만 좀 해. 제발 그만 좀 해. 제발. 제발. 짜증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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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중이 또 막 집어 터져봤는데. 네? 집어 터져보기 한도 없지 않냐. 이건 연기가 아니라 진짜 화나셨을 거예요. 아니 우리 약간 꽃보다 남자랑은 다른 연기예요. 지금 오 다른 톤의 연기가 나오는데요. 아! 아! 견동사랑 이렇게 만들어요. 아! 이게 저 위안으로 아마견동. 아마견동이요? 아마견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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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